방수시트와 자동, 기능성, 코팅필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회사 세계 최고의 비노출 방수시트 전문회사 힘들지만 가장 빠른 길, 정도 경영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JMENC 심오한 기술력과 헌신적인 서비스로 한국포목 및 건축용 방수시트를 품질과 규격이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납품하여 왔으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건축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1997년 진명신소재 설립 이래로 국내 최초 철강 코팅, 도전성 필름 개발에 성공하였고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응용기술인 폴리에틸렌 제품 개발 및 생산기술에 축적된 20년의 노하우와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기존 제품에 비해 두께는 20% 얇지만 물리적 강도와 신장률 등이 우수한 혁신적이고 탁월한 품질의 제품을 필두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다수의 특허, KS 및 ISO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벤처 혁신기업입니다 고품질의 균일한 제품 공급으로 고객사 신뢰 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독립된 QA 부서를 운영 중이며 매 루트별 정기적인 검사를 국가공인기관 표준시험 규격에 의거 시험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특수 포장, 기능성 및 특수 필름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20년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 방수 시트 개발 생산을 위한 기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뉴 엑셀런트 5000 시리즈는 터널용 방수 시트로서 세 가지 이상의 다른 층으로 구성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각 층에 혼합 컴파운드하여 기존 제품보다 20% 이상 탄소 배출을 줄인 친환경 제품이며 인장 강도, 인열 강도, 신장률 및 멜딩 성능이 우수하며 작업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JMENC의 건축용 뉴 엑셀런트 시리즈의 주요 용도는 욕실, 베란다, 옥상, 주차장 박스, 바닥, 기초 공사 및 건축물 벽면입니다 전 시리즈는 욕실, 베란다용으로 추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벽면 및 바닥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기능성 부직포, P-시트, 점착제와 이영지로 4개 층으로 구성된 자착식 제품으로 기능성 부직포는 상부 콘크리트와 모르타르의 강력한 접착 성능을 발휘하며 바로 타일 작업이 가능하여 시공 시간도 단축시킵니다 2000 시리즈는 옥상, 살라부 및 주차장 박스용으로 보조물에 대한 거동 대응력이 뛰어나며 접착력이 매우 우수하고 저온에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기능성 부직포, 3개 층 P-시트, 점착제와 이영지의 6개 층으로 구성된 반영구적 제품입니다 3000 시리즈는 바닥 및 기초 공사에 사용되며 상부 및 하부 콘크리트와 강력한 접착 성능을 발휘하며 기능성 부직포와 PE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00 시리즈는 건물 벽면용 방수 시트로 시공성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탁월하며 기능성 부직포와 P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부직포 일체화 구조로 안정성 및 유지관리성이 탁월한 저희 JMENC의 뉴 엑셀런트 제품은 안정된 방수성, 탁월한 접착력으로 불이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시공기간 단축 등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터널용 시트는 첨단 생산 기술 공법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단층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층 구조로 일체화시켜 물리적 성질인 인장, 인열, 신장 및 내열성 등을 더욱 향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저희 JMENC는 꾸준한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JMENC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성실과 정직함을 모토로 친환경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해온 JMENC는 아름답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꿈과 도전 그리고 사랑의 정신으로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JMENC 러시아 성실, 그리스, 그리스, 컴퓨터 문화, 강의사, demais, 핵포로